좌우 앞뒤 어느게 아이들이에요? 아이들은 윤재형이 알겠는데 윤재형! 어딘데 윤재형? 이게 홀드? 아이들이란 홀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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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? 무겁구나 무겁구나 가볍지? 아이들 툴 괜찮은데? 괜찮아요 450나와 450? 네? 450 제대로도 없네 FST가 잘랐습니다 아 길어가지고 지금 6G 모듬이야 3G 모듬 6G 모듬은 계속 자유롭게 어 빨리 이제 메트로노만 진동이 있어 진동이 진동이 있어 진동이 있어요 뭐야 뭐 스키비가 4개인데 다리가 4개인데? 이거 괜찮은데? 야 이거 이거 왜 쓰레기 하는거지? 그러니까요 댓글 달면 안되겠다 어 잘나네 비엘보다 훨씬 잘난다 그래 떨어지도 않네 저는 3번 하면 제일 낫잖아 근데 이거 양해장은 왜 난리야? 그 상태가 안되어 그 상태가 그 상태가 톡토라보까지 안되어 대면 들어가 봐? 그래 0.5톤 되겠지? 되네 대면 되네 뭐 0.5톤도 되네 다 되네 좋다 좋다 4건 기동 메트로노도 하면 되는데 터베이더랑 메트로노도 한번 해주세요 왕장님 아니면 베면 뺏어 뜨리라 사이드처럼 한번 아 에어로드가 느리다 네 느려요 선정에서 낫다니까 어 느리다를 많이 넣어서 에어로드가 느리다 어 사이드도 되는데 뭐 어 그 정도 뭐 배팅하면요 배팅하면요 배팅하면은 근데 450이야? 아니 쫀득쫀득해 견적 날까봐 하죽 하잇 하애 ب이좋 하이 색감 하이 하이 나 하이 감사합니다.